이번 시간은 코타로 오쇼의 파이트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연습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인트로 보시면 5번 줄의 12프렛을 아래로 슬라이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오른손을 엄지로 사용해도 괜찮고 이 검지 1번 손가락으로 해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 손가락으로 해놓고 이제 자기 왼손 어디까지 가시면 좋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노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1번 손가락으로 12프렛을 잡고 슬라이드를 어디까지 12에서 5까지만 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5번 줄부터 1번 줄까지를 뮤트를 걸어주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 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3 4 1 뿅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요 자 그러면 12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0부터 인트로 자 바디 붙여주시고 엄지로 6번 줄만 자 왼손은 5 4 3 1 줄 5줄을 뮤트 해주고요 지금 그러면은 뮤트한 1번 손가락을 자세히 보니까 5번 줄에 5프렛을 이미 가까이 와져 있죠 여기서 치고 바로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을 당긴 다음에 5를 누르시면서 7을 해머링 해주는 거에요 다시 자 한번 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xx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가지의 첫번째 두 번의 x는 코타시브 다운 그 다음에 검지 옆을 해주는 거에요 xx 그 다음 세번째 x는 엄지로 5번 줄을 x 자 왼손은 뮤트한 상태로 xxx 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5 4번 줄에 5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당겨주는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런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까지 합쳐보면 이런식이 되겠죠 천천히 천천히 자 다시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x든 똑같이 코타시브 업 그 다음에 5 7을 할 때 엄지로 5를 친 다음에요 7이 올 때 왼손이 해머링 자 그러면 첫번째 박 두번째 박 세번째 까지 합쳐보면 4번째 박에 xx5 7은 똑같이 5 엄지로 쳐주고 6번에서 왼손이 해머링 자 그럼 한마디를 합쳐볼게요 인트로에 처음에 슬라이드를 끝내 놓고 자 한마디를 다시요 인트로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다면 두번째 마디를 가볼게요 자 이제 6번 줄에 홈을 또 넣어 주는데 왼손은 어디로 갈거냐 2 3 4 5에 손을 맞춰서 다섯줄을 또 뮤트를 할거에요 첫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에 있는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다음에 오른손 검지가 5번 줄을 당겨주고 왼손은 2를 누른 상태에서 4를 0 4 0 4 이렇게 되는거죠 해머링 자 그러면 세번째는 코타 15 한 다음에 숫자 3을 엄지로 왼손은 2번 손가락을 눌러주고요 코타 15 다운 업을 한 다음에 왼손 3 누르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두번째 마디는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A코드랑 G코드가 나오는건데요 자 A코드를 2 2 2 3개로 누르는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A A A 위치를 누르고 가능하시면 엄지 6번 뮤트까지 그래서 얘네는 팜 스트로크 동시에 여길 쳐주면서 스트로크까지 A코드를 잡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속도를 위해서 한 손가락을 잡고 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 0 0 0 G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L을 치고 이 두번째 손가락으로 6번 줄에 3번 프렛만 잡고 팍 스트로크를 하는거죠 두번째 마디를 다시 천천히 해보면 0 2 4 해놓고 코타시브 업 그 다음에 엄지 다운 그 다음에 스트로크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더 천천히 자 그럼 첫번째 마디랑 두번째 마디를 다시 한번 이어 볼게요 자 시작이 슬라이드 가서 오프렛까지 도달한 상태로 뮤트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 보며 이거를 두번 연속해주면 인트로가 끝나요 세번째 마디도 요걸 총 두번 해주면 코타로 오쇼의 파이트의 인트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네마디를 아주 천천히 해볼게요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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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이제 네마디를 아주 천천히 해볼게요 슬라이드 여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